아 자격증 시작하자 주경야독 주경야독 기능사도 주경야독 기사도 주경야독 기능장도 주경야독 기술사도 주경야독 자격증 주경야독으로 끝내자 이게 뭐라고? 제일 먼저 있는 거예요 제일 아염 과목부터 봐요 물질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아염 과목 좀 쓰세요 이제 아염 과목 여기서 중심은 얘 얘가 정상결합이에요 정상결합 그럼 염수산 염류부터 할게요 정의를 쓸게요 정의 넘어가면 정의가 있어요 염수산 염류로 한 장 넘어가면 아염삼 염류부터 있네 뒤에 다 정의인데 여기서 쓸게요 염수산 염류로의 정의란 염수산의 언제나 정의가 중요해 정의에 따라서 우리는 그대로 해주면 되잖아 염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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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하나 아나 뭐 이런 게 안 붙었으면 염수산 하면 3으로 끝나요 이게 정상결합 이것 좀 기억해요 염수산은 아나 과가 아닌 정상결합 상태에 염수산 그냥 부르는 건 뭐라고요? 3으로 끝나요 이걸 기억해야지 3으로 끝나요 염수산 산은 엣지를 갖고 있는 게 산이라며 그래서 이게 HCL 염산 이렇게 부르는 거 아니야? 엣지는 염산 아니야 산은 엣지를 들고 있어요 산 자동으로 엣지를 들고 있다고 그래서 염수산 염수산이 뭐라고? HCL O3가 염수산이다 3으로 끝난 게 염소의 산소를 3으로 끝나서 엣지를 들고 있는 게 염수 HCL O3 안 되면 염수산 염수산 다섯 번 쓰세요 HCL O3가 염수산이야 이거 하듯이 HCL 염수산 하듯이 3으로 지금 이걸 계속 강조하니까 3으로 끝난 건 그대로 그냥 있는 거예요 과하나 과염수산 아염수산 이렇게 부르지 않고 염수산 정상 결합 물질 이렇게 염수산은 뭐라고요? 산이니까 엣지는 자동방 있잖아요 HCL O3 HCL O3가 염수산을 못 쓰는 분은 혹시 지금 다섯 번을 쓰면서 HCL O3 염수산 다섯 번 쓰고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열 번을 늘리면 되겠지? 징그러워서도 되겠지? 이거 이거 나와요 의! 언제나 H에 이 자리에요 이 자리를 H를 금속 또는 양이온인데 귀찮으면 금속만 하지 뭐 금속으로 치워놓은 거 양이온으로 치워놔도 돼 양이온... 양이온은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암몬염이온 밖에 없어요 암몬염이온 플러스 1가 암몬염이온 플러스 양이온은 암몬염이온 얘는 사용 얘기밖에 안 하는데 그냥 뭐 그런 게 양이온으로 얘를 치워놔도 염류구나 질산 염류에 있지 질산 암몬염이 있으니까 금속으로만 치워놓은 거라고 우선을 생각해도 뭐 크게 문제 없어요 금속은 우리가 알고 있는 금속이예요? 금속은 주로 뭘로 할까요? 주기율표 리튬 뭘 당연히 금속이지 얘도 나트륨 칼륨 얘들일 거 아니지? 여기 베를륨도 있고 뭐 나 마그네슘이? 크카... 금속의 대부분은 뭐예요? 우리가 거의 얘 얘 얘가... 아 얘들도 다 개념상으로 할 수 있지만 거의 사용하는 것은 나트륨과 칼륨 아니냐고 물론 얘도 마그네슘 칼슘도 써요 일단 이런 금속 애들 이걸로 으로 치환 치환한 물질 이거를 염소산 염류라고 한다 이런 얘기 뭐예요? 다시 읽어볼까요? 염소산 염류란 아염과무의 그 염 염소산 염류란 염소산의 엣지를 금속돈 양이온으로 치환한 물질이다 그럼 치환 이거 두 개로만 해봐요 치환하면 뭘... K NA부터 나와요? 그럼 NA부터 써요 이거 엣지자리를 NA로 바꾸라는 거예요 NA-CL O3 또 뭐예요? K-CL O3 이렇게 쓸 수 있네 뭐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읽을까요? 이렇게 봤더니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잘 안되면 치면 연습 어떻게 해요? 엣지자리 있었거네 염소산이네 염소산 나트륨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염소산 아 염소산 나트륨이 껴 쓰니까 나트륨 물질은 이렇게 있네 오 가만히 봤더니 염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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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륨 이렇게 물질로는 이렇게 써요? 화학식은 이렇게 쓰고 염소산 칼륨 염소산 나트륨 이거 계속 쓰는 거예요 어디서 왔어요? 염소산 HCL O3 H를 나트륨으로 치환했다 칼륨으로 치환했다 그럼 이렇고 거꾸로 이제 염소산 나트륨 염소산 칼륨을 보여주면 이 품명이 뭐야 하면 어떻게 돼요? 품명은 여기를 뭘로 바꿔요? 이 금속을 염류라고 이렇게 살짝 바꾸면 될까요? 그럼 뭐예요? 염소산 금속을 염류라고 바꾸라고 염소산 염류 염소산 염류라고 염소산 염류 같은 염소산 염류예요 금속을 염류로만 바꾸라고 염으로만 이걸 하면 이것이 자유자재로 이 부분만 염소산 염류 만드는 것만 자유자재에서 쓰고 읽고 쓰고 읽고만 되면 인류 염물은 10월 금방 됩니다 이거 할지만 알아요 다시 염소산 염주를 한다 염소산 HCL O3의 H를 금속돈 양형으로 금속은 나트륨과 칼륨만 하자고 우선 그러면 다른 거 넣으면 바꿔 끼면 되지 뭘 염소산 나트륨 마그네슘 하면 염소산 마그네슘 칼슘 하면 염소산 칼슘 이렇게 이거 뿜뿜뿜뿜 할 게 뭐 있어요 거꾸로 염소산 나트륨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염소산 칼륨 읽을 수 있어야 되고 분명히 뭐요 하면 얘를 이게 분명하네요 여기를 뭐라고 금속을 염류로 살짝 바꾸면 된다는 거예요 염소산 염류 염소산 염류 염소산 염류가 뭐예요 아까 염소산 염류면 아염과 점찍고 무 1등급 50kg이 있거든요 염소산 염류라고 있는 순간 이리 빨리 와가지고 오 얘는 1등급 50kg짜리구나 요거지 하는 게 끝 그죠? 아주 중요해서 지금 계속 천천히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얘만 하면 나머지는 거저 별거 없어요 바꿔 끼기만 하면 돼요 염소산 엘치 제로스의 엘치를 금속으로 치환했다 금속 나트륨과 칼륨으로 치환했더니 염소산 나트륨이 염소산 칼륨이 된다 읽을 수 있어야 되고 품명을 잡아보려니까 염소산 염류 염소산 염류 금속을 염류라고만 바꿔치면 된다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아염과 하면 이 염이네 염소산 염류 여기 있네 아염과 하면 염 얘들은 전부 그랬어요 염 1등급 50kg짜리 애들이네 이거예요 이게 잘 안 돼가지고 인류 위험이 어렵다고 처음에 접근할 때 어렵다고 그럼 이제 쉬워요 뭘로 할까? 아부터 할까? 예예예 아염수산 염류는 아염수산 염류는 아염수산 염류는 염수산였고요 아염수산에서 바꿨내면 어떻게? 어떻게 할까요? H, C, L, O 뭐예요? 염소산 정상결합보다 하나 적으니까 아 하는 거 아니에요? 두 개 적으면 차 아 하고 2 2는 아여 2는 그래서 5가 2로 끝나면 아라고 3으로 끝나면 그냥 정상 염소산 아염수산이에요 2로 끝나면 아염수산 이거 이게 그냥 문제예요 다음 중 아염수산을 찾아봐라 2로 끝난 거 찾으라는 거예요 정상보다 하나 적으면 아라고 부른다면 하나 많으면 과라고 부르거든요 똑같이 의 H를 금속돈 그럼 여기다 써볼게요 그냥 해봐 나트륨부터 N, A, C, L, O 2네 이제 그죠? 2로 끝나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2로 끝나? 아아 를 시작하면 아염수산 나트륨 이렇게 불러요? 아염수산 나트륨 K, C, L, O, 2 어우 2로 끝났어요 반갑네 아염수산 칼륨 분명히 뭐예요? 0으로만 바꿔주면 돼요? 아아 아염수산 염료 아염수산 염료 오우 그 유명한 역이네 역시 염등급 1등급에 50kg짜리 네 뭐 할 수 있는 거죠? 즐기시라고 즐겨요 즐겁게 해야 돼요 날씨 Dorian 잠시